출근길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지금 시정거리 광주 2.5km, 목포 1.2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통 안전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2도, 영광과 광주 14도, 화순이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추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이 28도, 구례가 2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추고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올라서겠고요. 아침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6에서 9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진도와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